반갑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 축하드려요. 현대자동차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아닌 애들도 있니? 미리 보는구나. 너희들은. 그래. 그건 부담없이 부담없는 마음으로 보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 면접을 내일 보신다거나 또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으신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그렇죠? 꼭 이 영상이 현대자동차 회사에만 타겟을 두는 건 아니고요. 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 기아자동차, 다이모스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현대 제철까지는 포함시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 한 자동차 관련된 5개사들 면접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양상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크게. 저도 지금 기업들 발표 나면서 저희 제작진분들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아차나 이런 데들도 별도의 면접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또는 어떤 거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를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독특한 면접이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그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면접 보고 있는 방식 또는 롯데에서 면접 보는 방식 구조화라고 면접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지원자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는 지원자의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직무 관련된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면접 기법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자동차 강의를 제가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직자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잘못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께 지금 취업 스터디나 이런 걸 하시고 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그냥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뺏으면 안 되니까 이분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인크루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아니라 인크루트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실제로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현대자동차랑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어디더라? CJ 이 회사. 그런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면접에 대해서 고윤종 대리님이 아마 지금 인사 담당자이신 것 같아요. 이 분이 아주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얘기할까 했는데 그런 시간까지 제가 뺏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면접 때 현대자동차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꼭 현대자동차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원자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긴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준비는 당연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뭐 프로젝트 수행하셨던 거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한 조사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준비를 여러분들이 10만큼 하면은 면접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면접에서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변수까지 생각하면 준비한 10 중에 제 생각에 한 정말 많이 해야 3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밖에 준비를 안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준비한 수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소위 없애기 위해서 막 다 얘기해요. 특히 막 자기소개 때 모든 걸 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8월 달에 동대문에서 열렸던 잡페어 다 갔다 왔잖아요. 안 가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럼 잡페어에 갔던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뭐 날씨가 더웠고 뭐 줄이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면접까지 온 게 감기 무례하고 그런 소위 일장 연설을 하고 그런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 칭찬할 일이지만 해야 될 얘기 그리고 불필요한 얘기 좀 구분을 해서 면접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면접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면접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기사라든지 제가 예전에 자소서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